안녕하십니까 코미디언 오명우수입니다.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많으신지요. 제가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주아주아주 신나는 축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3 부활절 퍼레이드 온당의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어 행진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질 부활의 노래 너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무쪼록 부활절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우리의 CTS를 아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후원하고, 격려해주시고, 보태주시고, 밀어주시고, 염려해주시고, 근심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두루두루 응원해주시고 많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강화문에서 만납시다.